좋아요, 구독 이제 본격적으로 허생마스터님의 매매기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매번 출연하실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스터님만의 실존 노하우를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실전 팁들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지지와 저항을 준비했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준비했는데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세요. 올라갈 것 같아서 잡으시고 당연히 내려갈 것 같아서 잡으시고 차트를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저 조사도 손이 나갑니다. 하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쓰라린 아픔? 그런 것들을 겪고 나면 참게 돼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 말이 지지와 저항이지 지지가 저항이 되고 저항이 지지가 되고 아주 뻔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지와 저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적 지지 저항 동적 지지 저항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말일 거예요 아마. 정적 지지 저항이라 하면 소위 말하는 마디가 매물대 자리 그런 자리를 말을 하는 거고요. 동적 지지 저항이라 하면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익숙하시죠? 추세선을 긋는 거 마디가를 긋는 거 그냥 단순히 좀 막혔으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지지 저항에도 쓰레기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는 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 설명을 드리면 드리자니 시간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그러면 오늘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내일 강연회에서 마저 설명을 드리고 내일 강연회도 그렇게 시간이 또 녹록하지 않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시황 브리핑 자료 드리면서 그 얘기도 써놓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 공개방송이 있거든요. 거기서 참여하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준비한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를 보고 저는 리얼타임을 좋아합니다. 실시간을 좋아해서 죽은 차트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해봤거든요. 여기까지 이게 뭐죠? 신호를 넣는 거 그다음에 밑에 보조지표 여기까지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녹화본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지와 저항을 볼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 차트 이렇게 보시죠. 제가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는 480틱 차트 저는 틱 차트를 좋아합니다. 분 차트와 차이는 직접 해보세요. 2분번 켜놓고 480틱 차트 켜놓고 2분동안 벌어지는 일들을 480틱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지지와 저항을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보고서 아 여기가 지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니까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트를 최대한 조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 지지가 됐다고 해서 또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7, 8호 7, 8호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지지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쭉 다시 계속 조아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옆에 왼쪽에다 찰 때까지 이 정도는 조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이거를 900으로 바꾸셔야죠. 480틱이 아니라 900틱 이렇게 바꾸시면 큰 차트일수록 센 지지 저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이제는 살짝 키워봐야죠. 키워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모르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보시고 여기다가 오른쪽 보시면 수평선이라고 있으니까요. 선을 그어보세요. 뭘 그어보냐. 최대한 많이 걸리는 쪽으로 최대한 많이 걸리는 쪽인데 어떤 쪽? 맞고 방향이 바뀔 수 있을 만한 방향이 바뀌었던 그런 자리들 거기가 맞을까 합니다. 거기가 맞을까요? 최고점 최대점 그리고 방향이 바뀌었던 자리들 위든 아래든 그런 자리들 그 자리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체크가 되죠? 어디죠? 여기가 키워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 자리들입니다. 이 자리들 내려오다가 방향이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뀌었습니다. 그게 760 765 밑으로는 760 그리고 위로는 770이죠. 775까지 780까지 이 존에요. 이 존에서 어디를 선택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여기에서 우측에 오시면 이 보조지표들 보고 정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보조지표들이 골든크로스가 나고 골든크로스 지켜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골든크로스가 나면 이 지금 신호차트는 MACD 신호차트입니다. 그럼 여기 당연히 매수신호가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 RSI 위치 이게 RSI가 골든크로스가 나왔는데 이쯤에 있다. 그럼 고민해봐야죠. 이게 어디까지 가겠어? 60, 70에서 RSI가 나왔다. 그쯤에 다 왔을 때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조금 조심을 해봐야 돼요. 뭘 조심을 해봐야 되냐 왼쪽을 보셔야 돼요. 왼쪽을 보시면 이게 이쯤에 나왔을 때 더 갈 수 있는지 이 정도는 더 갈 수 있겠네 싶으면 난 짧게 먹고 나와야 되겠네. 그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보고 지금은 맞았지만 이렇게 보고 여기 지지되니까 난 여기다가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스피리하게 단타를 친다 그러면 40티기든 60티기든 아니면 30티기든 단타를 친다 그러면 이런 자리들 한두 번씩 튕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좀 더 내 재산을 잘 지키고 싶으시다면 좀 더 센 자리 그런 자리들을 골라야 됩니다. 안 오면 올려서 잡으셔야죠. 그때는 올려서 잡으셔야 되는 거고 482로 다시 볼게요. 다시 보시면 아까는 785 이렇게 잡으시면 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 얘가 지금 상방력이 세니까 이 정도 튀어 올라가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가 중간 고점이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까지 내려옵니다. 765 770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리를 들었던 거고요. 매수 자리를 좀 아깝네요. 위아래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쭉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걸리는 자리들이 있죠. 이거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엄한 자리에서 들어가 계세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720 710 이건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리저항 매물 때 자리죠. 계속 매물을 소화했던 자리 동적 지리저항은 뭐냐 추세선이죠.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해서 끝에서 끝을 그어보면 이렇게 여기는 추세선을 이탈했죠. 지금 여기는 하락추세가 진행됐다가 뭐죠? 여기 하락추세선을 뚫어놓은 거죠.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시면서 여기 닿았던 자리들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동적저항 자리입니다. 지리저항 그러면 어느 게 더 세요? 그거는 추세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장세가 어떠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나는 여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쭉 올라가다가요 추세를 타고 올라가면 내가 기다리는 자리는 이 자리는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동적 지리저항 추세선을 밑자리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밑자리를 받았을 때 어디가 좋을까요? 지리저항이 받쳐주는 이런 자리들 손절 이런 자리 이 정도가 커버가 될 수 있게 들어가시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좀 실시간으로 뭘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니까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실시간으로 뭔가를 여기서 하면 안 되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추세가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설명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830이죠. 830 여기를 이렇게 해서 추세를 긋고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 위에 있는 마디가를 넘지 못하고 이 추세선을 벗어날 때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MA 시대도 마찬가지로 데드크로스가 나오겠죠. 그럼 또다시 쌍봉을 찍고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기존 고점을 못 넘었으니까 그렇게 빠진다 그러면 이제는 이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밑자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지저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정적저항 정적지지저항 마디가죠. 이렇게 쪼아서 보시고 최대한 왼쪽도 보시면 좋지만 이게 방송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 정도가 되고 지금은 지금 이 차트에서는 봤을 때는 또 이 정도가 되고 또 중간자리 이 정도가 됩니다. 765 770 이 정도 760이 되겠네요. 이 정도가 되고 근데 왼쪽까지 펼쳐서 보신다면 여기서 맞고 방향이 바뀐 자리 이 자리는 강한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저항은 두 가지가 있다는데 지지저항 저항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지지저항이 되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가만히 보시면요 뭘 봐야 되냐면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내려가면서 이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오면서 저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려올 때 지지는 되는데 한마디로 하단 지지는 되는데 상단 저항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자리들은요 지금 그어드린 자리들은 뭐죠? 상하단 지지저항이 다 되는 자리들이에요. 이게 센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도 하단 지지가 되고 하단 지지가 되고 상방 저항도 되는 이 자리들이 마디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강한 지지가 강한 저항이 된다? 글쎄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지지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올라올 때 저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시간 강의상 이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또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시향 자료와 함께 이런 내용도 담겨 있으니까 함께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